에이미 너 왜 이렇게 슬퍼보여? 또 차였니? 고백으로 남자애들 그만 좀 괴롭혀 고백 안했어요 그리고 저 안 차요 신기하게 제가 고백하면 남자애들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타이밍이 문제라고요 그나저나 오빠는 언제 오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은투미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거야? 대단해라 고생했어 오빠 놀자 저번에 우리 야 나 공부하다가 피곤해 비켜 고생했어 아 오빠 오빠 나 난 쏘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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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가 어제부터 이렇게 악당같이 생겼지? 말투가 너무 악당이잖아 뭔소리야? 난 쏘니 니가 내 스피드를 따라오는 스피드가 스피드가 스피드시 공격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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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이렇게 느리냐 대단하군 안 되겠구만 내가 끝장내주지 어? 내 이름은 쉐도우 쉐도우? 그냥 피자도우 많이 먹게 생겼는데요? 잠깐만 오? 피자도우 반죽이 잘 됐네요 일리부가 하나 올라와있어요 뭐라는 소리야 자식이 안 되겠구만 카우스 컨트롤 좋아 카우스 컨트롤로 시간이 정지됐어 응 하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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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써닉 놀라지 마라 카우스 컨트롤로 시간이 멈춰있었지 니 티셔츠를 포함! 어떡해 이거 오빠 옷인데 내 옷이라고? 어 혹시 등에 노란그림이 있는 이번에 새로 산 티셔츠? 오! 맞아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어 에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내 티셔츠! 뭐야 전화필자 너! 뭐하는 거야 이 자식이! 왜 내 티셔츠를 말 안 하고 입냐고! 말하면 못 있게 하잖아! 그럼 왜 낯설 때 가만히 있냐고! 가우스 컨트롤을 당했으니까! 이리와! 오빠랑 노니까 재밌다 하하하하하하 오빠랑 다시 놀고 싶다. 재밌었는데. 에이미! 네? 놀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학교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오빠처럼 좀 공부 좀 해! 네. 어제 숙제하고자 하는데 깜빡했다. 아빠 빨리 하고 학교 가니까. 아, 잠깐만. 수수수수퍼 노벨. 수수수수퍼 노벨. 캔스톱 하이퍼 스텔러. 으뜸아, 우리 으뜸이 장하다. 저녁밥하고 기다릴게. 아니에요. 김밥 사 먹을게요. 먹을 시간은 어디 있어요? 서울대 가야죠. 아이쿠, 서울대. 진짜 내가 못 사. 김밥 말고 햄버거 세트 사 먹어. 자. 감사합니다. 아, 오빠가 요새 공부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오빠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지도 몰라. 오빠야, 나 질문 있어. 왜? 시간 없어, 뭔데? 어, 봐봐. 이 여보, 답이 뭐야? 자. 그리고 오빠 이거 또. 오늘도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올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와, 오빠 대단하다. 모를 줄 알았는데. 진짜 요새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 마지막 전투? 저 문제 초등학생도 다 아는 문제인데 이걸 제일 낙어. 저 돼지 100%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 잠입해서 늦은 밤까지 뭘 하는지 밝혀주겠어. 그래, 네가 공부할 리가 없지. 철옥되지? 엄마는 속였어도 나는 못 속여. 너 분명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잠복해서 발견해 죽였어. 야, 미경아 같이 가. 야, 김미경. 미화원 아주머니로 분장했는데 누가 봐도 초등학생 애기 얼굴이라 바로 걸리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잠깐만, 누굴 보고 아주머니래? 저분이 우리 학교에서만 20년 청소하신 아주머니래. 어쩐지 얼굴에서 열륜이 느껴져.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잠이 성공. 그나저나 초록돼지는 어딨란 거야? 초록돼지다. 뭐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하잖아. 이제 집에 가야겠어. 야, 넌 오늘도 남아서 공부해? 공부해야지. 먼저 가. 후회. 뭐야, 진짜 공부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뭐? 어? 밤이야? 아유. 초록대식. 어? 아무도 없잖아. luz이 나고 사서. 하, 녹차서. 하아 진짜 잘 들어가면 잘못 들었나? 어 가야겠다 빈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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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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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경패치 좋아요 오빠? 아 주머니 오빠 아니에요 딱봐도 아는 새끼가 오고 대학은 다 보내신거 같은데 저한테 오빠 아니에요 오빠 마야 애니 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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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오빠가 진짜 공부 하나 보러 왔지? 어? 근데 뭐야? 밖에서는 아무도 안 보였는데? 이상하다? 에이미 밖에서 보면 빈규 씨처럼 보이더라고 이렇게 사실을 붙여놨지 왜 오빠 얼굴같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저게 봐 너한테만 공개한다 화면에 비밀학교 게임방 왜 이런 짓을 아니 생활게임을 샀는데 집에 있는 엄마 때문에 마음대로 편하게 못하잖아 그래서 이 학생을 비밀학교 게임방을 만들었지 도대체 어떤 게임을 샀길래 이렇게까지? 소닉 섀도우 제너리션 이뻐 아 나 서운하네 아니 그래도 나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야지 우린 소닉과 피자도 섀도우잖아 에이미 오빠 넌 엄마한테 말할 거잖아 오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괴물로 모를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봐봐 봐봐 고마시켜줘라 어어어어어어 진짜 예 어어 오케이 기다려 허락했던 우비로 선물 이거 나의 쉐도우두잖아 아 아 오빠다 좋아할 줄 알았어 에이미 어? 주머니에 있던 만화 어디 갔냐 빨리 끼냐 띠이 냐하 예 이거 실화냐 다음 중에 하기에서 놀래 게임하기 조용히 해 평가시 도대체 다 있나봐 오케이 소닉 섀도우 제네레시언스 소닉, 섀도우 둘 다 플레이가 가능하지 우와 어? 나 소닉 어 너도 해 오오오오 진동 진동 어 뭐해? 아니 우리 집 공범이잖아 니가 엄마한테 일르면 나도 너 일르는 거야 공범이야 이제 진 거 다 있어 많아 오오오오 오 귀여워 쏠리 유명해지 군사일 잠깐만요 왜왜? 저 지금 불편해요 왜? 아이템 너무 세끼 하고 빨리 말해봅시다 하 그래도 좀 위에 있는 링도 좀 먹어주고 다시 한 번 불편하네 죽으면 선수 거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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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지? 띠용 아이템은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고 그냥 안 지나가네 띠용 오 시점 시점 오 시점 뭐야? 진격인데? 안돼! 안돼! 에이미 봐요 에이미 봐요 안돼! 안돼! 조용히 경비할 수 쳤다 아 재밌는데? 경비할 수 부를까? 아 아이투즈 울면서 피니시야? 오 편하네 아 그래픽이 너무 좋았는데 소니? 우와 와 대박! 오 대박인데? 나 지금 그래픽 때문에 입이 안 나무러지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내가 소니 뒤통수를 보다 오 저 이게 뭐야? 오 오 야 내가 소니 뒤통수 넘어서 게임을 한단 말이야? 아 아파 점프했을 때 타겟 표시되면 그때 그 한번 잘 눌러 버튼 오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세상에서 제일 되는게 소니기야 아 아 제가 볼게요 오오오 오우 너무 시선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우와 어떻게 했어? 락 먼저 했을 때 네모드로 보자.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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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트! 부스트! 에너지 까르지! 스피드 스피드예요! 왜 이렇게 시원하냐? 가을이잖아. 아! 우와 잠깐만요. 야 미쳤다 진짜. 야 소닉! 나 진짜 소닉 게임인데 이런 소닉 게임 처음인데 진짜 신세계다. 아 진짜 오빠는 유독 더 좋겠다. 왜? 언제 이런 스피드를 경험할까? 나는 아예 못 이거든. 나 걷는 것도 겨우 걷는 사람이 있어. 우와 대박. 미쳤다. 그냥 달리기만 하고 싶은데? 진짜 소닉한테 반했다 나 진짜. 나 반했다 진짜 봐. 나 소닉 있으면 고백했나 진짜. 소닉 이 아저씨가 있대. 아니 내가 꼭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연하씨가 생기더라. 좋은 친구로 진해자고 하고? 응. 나 지금 타이밍만 좋게 고백하면은은 나 성공하는데 타이밍이 문제라니까? 형이 그렇게 안 맞을 듯? 옴! 옳! 어! 오옳!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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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우와! 우와아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옳붓셜 이거!" 정말 많아! 생정! 옳! 와아! 도파민! 도파민 프로축자! 도파민 프로축자! 색깔 너무 좋아요. 우리 아저씨 최고! 아니 이제 집에도 좀 가야 되는데 실드 반판 체험을 해볼까? 아 슈퍼다.. 배고프지 않아?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다! 배고파? 대박! 과자, 라면들이 있으니까, 콜라! 와 완전 게임방이네. 잠깐만. 와 오빠 해도 또 먹어? 이미! 이건 필통이야. 나를 어떻게 먹어 이거니? 어 오빠가 그냥 돼지러워. 이것이 이거야. 야 이거 수영장에서 먹는 라면 이긴다. 인정? 오빠가 집에 왜 안 들어오는지 알겠다. 학교 되나? 재밌게 하네? 꿀팁? 나 진짜 학교에서 살 수 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응! 자 배도 채웠겠다. 이 친구 만나봐야지. 쉐도우. 오 야 잠깐만. 우와 잠깐만. 잠깐만요. 강력한 느낌? 잠깐만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보밍. 오하시겠다. 어택. 어택! 오 잠깐만. 나 진짜 먹었잖아. 야 헷갈리지. 나 솔직히 섀도우 플레이 처음 해보거든? 게임으로 했잖아, 처음이란. 아니 내가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게임으로 처음 해보는데 효과가 겁나 멋지는데? 와 탈력감 쪘나 이건? 오, 못 쳤다. 파우스 컨트롤! 벌써 쓰지 마, 벌써 쓰지 마. 컷스 컨트롤, 나 게임에서 처음 봐. 오, 뭐야, 시야 뭐야? 컷스 컨트롤, 컷스 컨트롤! 컷스 컨트롤, 컷스 컨트롤! 컷스 컨트롤! 멋이 있다, 섀도우가. 플레이가 근데 멋이 너무 없다. 너무 막혀. 신나가지고. 어우, 나 어떡해. 나 바로 했어. 바로 했어. 봐봐.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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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연타 씨. 지낙다. 연타 버렸다, 연타. 아, 연... 연타를 난리해. 아, 연타 한 시끄럽게 해서 내가 까먹었잖아. 뭘 까먹어, 연타를 지금 누르라고 했는데. 뭘 까먹어. 캬스 컨트롤! 캬스 컨트롤! 비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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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겼다. 여타는 누르기. 마지막은 타이틀하지 마. 지렸다, 완벽했다, 퍼펙트. 이야, 지렸다. 어, 중추아. 얘네 이빨 큰아이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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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섯 컨트롤에 잠겼어! 이건 아니지? 중추아이가 이상한 적으로 나이틀 봤어. 개 또또 피고 알아, 나의 사랑을. 오, 야 뭐야. 너, 너야? 윗 히 윗 히 윗 히 윗 히 윗 히! 어, 뭐야? 또 만나자, 시계도. 어, 친절해. 또 만나자고. 어디서 만나? 그 색지 받아놔. 아이고, 나야. 아.. 밤에 놓치지 않겠어! 지혜도 난 피자 노우 친하게 지내자 왔다 보수적이다 아 이거 볼만하겠는데? 오 뭐야? 와.. 오.. 아! 아.. 뭐.. 뭐하는거야? 행복하는거야? 팔이 다 생겼네? 그걸로 나이스 위트를 그립니다 충격파 충격파 이렇게 하고 아 저기 B팀이 있네 저기 B팀이 있네 여기 저기 B팀이 있네 B팀이 있네 B팀이 있네 B팀이 있네 B팀이 있네 뭐야 야 야 아픈 뒤지마 친구들 믿지마 아픈 뒤지마 아픈 뒤지마 너 너무 링게 맞어 아픈 뒤져 아픈 뒤지마 야 링게 맞지마 아픈 뒤지마 어후 완료 하.. 카오스 스피어를 쓸 수 있다고? 카오스 스피어 아 이거 카오스 스피어야 저기 뭐 뜨잖아 뭐야 오 여기 우와 우와 이걸 돌려주는 거야 오 마이갓 형 진짜 끝까지 파화해야 돼 진짜 아픈 뒤지마 오 마이갓 아픈 뒤지마 아픈 뒤지마 아픈 뒤지마 야픈 뒤지마 어? 어? 전화 온다. 누구지? 여보세요? 에이미 몇 신데 안 들어와? 아 오빠한테 잠깐 들려가지고 오빠 간식 전에 줬잖아요 제가. 어 이제 오빠랑 같이 들어갈게요. 그래 얼른 들어와. 네. 신발려 기자가 된다. 신발려 거의 손이 껴. 오빠 학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완전 꿀잼인데? 게임은 학교에서 몰래야 꿀잼인 거야. 오빠 내일도 우리 공부한다고 하고 학교에서 게임 공?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웬만큼, 한국어 버튼이 안달라 생각 안하고.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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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엄마 용기 버튼을 안달라 생각 ane Are you gonna help me too? 너한테 탁장 들어와!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그렇게 우리의 비밀 교실 게임방은 끝이 났다. 아유 재밌어라 섀도우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으뜨미는 뭐하고 있니? 지죽은 듯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도 한 판만 숙제는 다 했니? 숙제 다 하면 시켜줄게 진짜요? 애들 공부시키는 꿀팁 애들은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원래 하고 그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 더 샀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